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때와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전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때를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지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감추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그 거룩함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습은 이전과 다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11절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실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예언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행실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것에 두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그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끝나고 오히려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에겐 분명히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로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할 때만이 그의 을을 힘입어서 점도 흠도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성기면서 사랑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때를 가르쳐주지 않으냐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신 거냐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란 겁니다. 이 구원은 나를 향한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우리는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참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고 우리가 힘써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그 안에서 복음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확실한 거룩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한 말할수대라고 하면서 이것을 힘써 전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구의학의 선지사부터 말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우리에게 밝히 들어 가르쳐주신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들입니다. 즉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게 하신 진리의 내용들 우리가 삼일체 교리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라든지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자, 보십시오. 무식하기만 한 것들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거예요. 굳세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인내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색하고 탈색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쓰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지성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와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로 알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하지만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하지만 믿음이 알므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베드로 전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올해 참으신과 미래의 올해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어요. 자기네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부한 것이란 뿐이래요. 자, 17절을 보다. 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정말 구약의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주는 역사에 산 증거들이 있었고 증인들의 증언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삶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상가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무엇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진리일수록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친 것이고 되게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선 어려워야 하지만 쉬워요.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 18절을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곡,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얻게 되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은혜로 오고 능력으로 올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하는 자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행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유로 일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일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인간, 지혜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신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됨이 이미 망가지고 사라지고 제대로 서지 않는 길이에요. 이것을 알면 이 인생이 얼마나 쉽고 즐거운지 경험하게 돼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우리는 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영광 안에서 영원히 주와 동행함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말씀을 보면 볼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미래에도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이고 나에게 주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가 일하는 것은 청지기의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원리이고 능력이고 특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의지합시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공급하시는 분을 경의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죄의 지목을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가 되는 우리 승리한 선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주의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모든 일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날에 대해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듭니다.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그와 함께할 때 그를 인정하고 의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합니다. 그래서 미혹한 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이것을 잃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영광이 이르게 되고 영원한 날까지 우리는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이 될 줄을 여겨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우려 멸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만도 세부 차례에 걸쳐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이루시는 사미일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물려질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고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리포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그려도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요한 2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는 만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에 그의 거룩하심에 그의 공의로우심에 그의 사랑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유혹한다. 주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근신하며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때 성장의 주요소는 은혜와 지식입니다.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재창조에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세 사람으로 고침받는 일이고 지식이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를 닮아가는 체험적 연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은혜로 인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지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날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도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고백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누구도 아무 말할 수 없이 직구하게 되고 유구 무언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로마스에서 확인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힘쓰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온 그 안에서 그와 동행하며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에서 시작합니다. 암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역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옆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쉬운 사람과 이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찬찬히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사람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이겨내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누가 더 경건하고 강한 인물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교회에서도 크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따라야 돼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허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인가 봤을 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샘플에 대기하기 위해서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 주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외부적인 상황이 변해도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해요.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과 예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베르도로 전우선 말씀을 보고도 이 기준이 안 생기고 다른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사가 가르치는 소망이 무엇이고 베드로 후사가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핵심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말씀에 항상 힘쓰며 주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로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에서는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 속에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능력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2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호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짧지만 능력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기는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내가 배우고 이 성경을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경 전문 교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길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되길 그런 리더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